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숙식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도내고 노동자 서민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동안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사이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생명이 더욱 존중받는 사이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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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도제였네 3살 3살 손상이 PAR질 안타게 된다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나한테 죽여주면 또 죽어. 생긴 놈아. 뒷말이야. 박수 다 하시죠. 왜 한번만 하자. 미침대. 미침대. 잠시 깨. 오징어. 그리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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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